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웬디의 요리계시래 오빠 얼굴이 잠들 환영합니다! 오늘 만든 것은 오레오 브라우니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머핀트 베스트잉스쿡 오레오 밀가루 컵케이크 종류인데 응 그럼 일단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! 고고고! 첫 번째 단계 어...버터랑 설탕 그리고 코코파우더를 같이 넣어서 섞어줄건데요 스멸! 스멸 스멸 시집같은데 있어요 나 데리고 갈 사람? 나중에 멤버들 가족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다같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! 그럼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보이시나요?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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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쭈글쭈글한 교복이에요 원래 앉아서 다려야 되는데 아주 곱게 펴지고 있어요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이거 누가 다려준 지 아니? 누가 다려줬는데? 오늘 의상 포인트는 꿀벌인가요? 꿀벌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? 어찌다 쭈글쭈글해지는 듯한 느낌인거지? 아니 이 뽀샤시 효과 딱 이렇게 넣어주면 뽀얗게 잘 나올거에요 내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리인 옷으로 옷을 입고 등교할게요 사랑해요 언니 안녕 갑니다 바이 뷰내리 It's so crazy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어 I don't know what's happening to me 내 얘기 잘 들어봐 예리의 차연 현장 나는 섹시하다 나는 매움적이다 저는 매운적이다 오늘은 매운적이다 우리는 이러고 눈 납니다 특히 이 막내 둘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정상적이에요 정상은 제일 저저죠 내 생각엔 없어 우리 중에 정상은 바로 저기 저 있어 난 그저 OK 또 이 밤이 다잖아 어떻게 뛰어 흔들어 내가 왜 미쳐 미쳐 C R A B Y 따라해 따라해 넌 밤새째 신명하고자 밤새째 이 밤이지 말고 놀래 운세가 좋네 올해 난 밤새째 증명하고자 밤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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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now you're waiting on this song You say I'm a lady We are ready 슬키입니다 뭐를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Emily Sunday에 클라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I guess it's funny I'm from where you're standing I'm from here On your favorite channel We like a circus circus Round the sky I'm standing out tonight 안녕하세요 아... 헛글글글 아 다시 생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습을 시작합니다 연습을 시작합니다 끝! 생방송에서 만나요